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했습니다. 김유미의 집중토론에서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쓰레기 문제에 대해 조명했습니다. 김우영 기자입니다.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850톤.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5% 넘게 증가했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도 늘어난 겁니다. 이 같은 쓰레기 문제를 놓고 현황과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김유미의 집중토론에서 다뤘습니다. 대표적인 일회용품은 비닐과 플라스틱.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규제가 느슨해지자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. 재활용품 발생량은 33.7%가 증가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한시절 완화되면서.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. 하지만 재활용률은 전체 배출량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.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아는 게 보탬이 된다고 토론자들은 말합니다. 여기에 재활용 쓰레기 발생 지역에서 자체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재활용되는 자원순환 쓰레기를 지역에서 처리하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주 핵심일 것 같습니다. 아울러 재활용 쓰레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코로나19가 낳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집중 토론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.